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 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삼색전 이라는 거구요 일단 첫번째로 호박에다가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살짝의 모형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칼집을 낸 호박에다가는 부침가루를 살짝 입혀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된 불고기를 천천히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부침가루를 이렇게 입혀서 하시면 완성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저는 대구를 이렇게 준비해서요 대구 이 살에다가 부침가루를 살짝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로 계란 흰자만을 준비해서 살짝 입혀 주신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익혀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팅을 할 때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고추를 조금씩 올려 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가장 약한 불에서 대구의 살이 완전히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대구 살 자체가 너무나도 연하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끄트러지는 게 없어지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호박에는 이렇게 계란을 입혀 가지고 프라이팬 위에다가 천천히 익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고기를 항상 먼저 익혀 주신 다음에 뒷면인 호박을 익혀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가 상대적으로 호박보다는 더 늦게 익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중에서는 얇게 펴서 만들면 육전이라고도 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조금 두툼하게 떡갈비 같은 형태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부침가루와 계란 옷을 입혀 가지고 한번 프라이팬에다가 구웠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은은한 불에다가 천천히 구우면요 고기 자체의 식감도 좋고 그 다음에 고기에서 그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 냄새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다가는 조금 손이 가고 번거롭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잡아서 요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호박 같은 경우에도 모양 자체가 정말 이뻤구요 대구살 같은 경우에도 계란 흰자만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플레이팅을 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 다음 이거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는 이제 접시에다가 플레이팅을 하나씩 이쁘게 담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다가 색깔 자체가 삼색전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모양도 이쁘고 퀄리티도 좋아서 한번쯤 가정에서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